아니야 그때 서울에도 한 번 왔었어요 바람이 한 번 심하게 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60포로 찍으면은 다음 메인 미션 진행할 수 있어요 어우 느낌표 많네요 대단하시군요 예상 이상의 성과입니다 이 내로라면 진짜로 성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일에 부탁해도 되겠습니까? 이 일에 성공하면 이번에야말로 거인이 천멸합니다 40회? 아 부위요 부위 공격하면 안되는데 이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 어? 얘 뭐야 새로 생겼어 마리아 로제 신하 3개의 벽 3명의 여신 신성한 벽은 신앙심을 바칠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졌다 알고 있었나? 벽에 향한 신앙심 이 임무를 통해 너도 숭배하여라 이거 뭐야 팀 멤버를 10명이사 편입해라 아 이거 싸입이 되는거 아닌가 벽에 향한 신앙심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부탁한다 아 무슨 벽을 믿어 얘는 각하자 감사합니다 이제 상황은 훨씬 좋아졌어요 당신에게 맡긴게 정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게 있어요 훠퍽 얘는 항상 거인 열구다 그래서 참 좋아 얘가 더 늘리지 않아 포대를 사용해 거점을 사서 알아 이거 좀 해볼까 그냥 재밌을 것 같다 자 하자 이래서 제가 청소복을 입는 겁니다 이 캐릭터 만렙이 7인가? 캐릭터 만렙이 몇이지? 숲보다는 이런 맵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이 캐릭터는 스탭지에 귀환한 것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 캐릭터는 왜 저렇게 쥐지? 이 캐릭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집중적으로는 그리워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구의 Jesu, 엔소와 정기의 향이 좋아 상상해서 정기의 카피가 닿게 됩니다 이렇게 쥐는 것 같은 경우는 없었지 어떤 걸 들을 수 있는지 어? 기다려! 아 잠깐만 얘부터 죽이지 말고 아까 걔부터 죽이자 어? ... 아.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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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해서 받은 애가 C랭크인데? 이런 개 어이없는 아 얘 헌병이야. 어 헌병이었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헌병이 여기서 싸운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가 거기 아니야? 맨 안쪽이잖아 그렇지? 망했네 이 세계 그렇지 딱 칼 던져서 죽이는 거 맞으니까 여러분들 나 오늘 이렇게 못 넘냐 캐릭이 7랩이 끝이지? 어쩐지 7랩 되면 스킬이 하나가 남았거든 마지막 스킬이 그래서 왠지 그게 끝이라고 추정은 했지 다리를 보여라 이 자식아 다리를 보여라 이 자식아 일단은 동료부터 코하고 어 어 이걸 잡네 다 죽였냐? 오케이 가스가 없다 이제 보급받아야겠다 완전 리바이 원정되네 이거 애들이 다 C야 오케이 자 동료를 구하러 가자 뭐야 끝났어 게임? 하하하하하 뭐야 끝이였어? 되게 싱겁네 포탑 쓸 일이 없는데 난 나중에 엄청 센 놈 나와서 포탑 쓸 줄 알았더니 소원에 수단이 맞게 나섰어요 기타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게임을 못하면yan 좀 적응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게임을 못하면은 적응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룹 쏠 마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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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종장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? 갓니아테님 이거 종장이 몇 장까지 있나요? 3장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5장? 오우 다 깼다 어 미카사 미션 진짜 쉬웠어 자 미카사 스토리 봅시다 저군 사냥 아니 앞뒤는 여자에게 둘러싸였어 어 크리스타가 드디어 에렌까지 건드리는 건가? 야 미카사 눈빛 봐 오 얘는 경계야 내 딱 그거야 오 얘는 안되는데 어 크리스타는 크리스타는 무조건 내가 수비해야 되는데 약간 페널트킥 같은 느낌이죠? 골키퍼 같은 느낌 크리스타 알고 도망갔다 미카사 미카사 딱 눈보고 이런걸 속마음이 아니라 그냥 말로 하는구나 얘도 왠지 눈빛 행사일 것 같다 얘도 왠지 눈빛 행사일 것 같다 병이야 병 몇 장까지 있는 거는 뭐 스포는 아니지 뭐 그냥 내가 말해달라 한거니까 괜찮아요 총 몇 장까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재밌다 스토리 아 미카사가 제일 재밌었어 거점 탈환 작전 폐허가 된 거리가 격전의 무대로 함정을 사용해 오케이 이거 하자 엄청 많아? 그래? 아 몇 장이야? 7장? 그러면 7장이야? 7장 되는거야? 지역 2개? 어 그렇게 뭐 많진 않은데 어 사샤다 야 사샤는 구해야돼 사샤 오랜만이야 야 말 내려 사샤는 무조건 구해야돼 어디서 감히 사샤를 건드려 이것들이 사살해버릴란거야 바로 목다버려 그냥 사샤는 부위별 그런거 얻는거 없어 바로 사샤 무조건 구해야돼 오케이 사샤 얻어주고 좋아서 내 여자 가자고 아 진짜 스토리 안하고 서브만 깼구나 아 그럼 모르겠네 일단 애들 다 얻어 애들 다 얻어야돼 아르민 와 진짜 아르민 정말 1인만 못한다 그 와중에 SOS를 부르네 뭐야 왜? 아니야 방금 내가 구해줬는데? 아 다른애한테 잡혔었나보네요 이런애한테 잡혔었나본데? 아르민 아르민 갔다 오 구해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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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템 있으면 아 아이템이란다 그렇게 보면 안되겠지만 아르민 있으면 아이템 많이 줘서 진짜 좋은데 아이템은 나한테 계속 주거든 아 깝니다 아 닝겐노 아 닝겐노 이득데스였는데 아니 유미르까지? 이 자식들이 1인분을 이렇게 못해도 되겠어 스포 철블랙이 진격의 거인 저건지 알아서 무슨 뭐 확장팩 이름 이런건지 알아서 자 한실부터 갑시다 자 B급 두명 모아서 어 또 어디 여자 비명소리 들인거 보니까 죽었나봐 어 이거 역시 이건 뭐 B급 거의 도움 안된다봐야겠다 이 정도면 어흐하핳하핳하핰 어흥 어흑 오케이 나 방금 칼 던져서 잡았어 모찌 모찌 기바치 야 이거 이용할까? 어? 야 방금 왜 사망했지? 내가 쏴서 사망한거 아니지 이거? 아 다른 사망한구나 목덜미 아 나이스 아질아질했구요 전투신이 진짜 잘 만들었어 게임이 사람이 너무 하고싶게끔 잘 만들어놨어 아니 이거는 부위별로 파괴하자 맨이랑 그냥 똑같지 않을까? 나 좀 보긴 봤거든요 솔직히 시간이 없는데 안 보려다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스토리가 약간 진짜 이런 배경이야 뭐라는데 게임이 어.. 진짜 그냥 이렇게 싸우면 완전히 그냥 거힐들 막 돌아다녀 게임에서 막 이런것들이 똑같더라구 약간 무쌍전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더라구 게임에서 오버한건 없어 laughing 이럴떼 각서ㅗㅗㅗㅔ 각서 한번 가줘야죠 어어 자 애니토론 강태 만화책까지 얘기할지 몰랐어 이래서 한번 얘기를 하면 안돼 리바이 마지막에 레벨 7까지 기르면 스킵 뭐나 볼지 진짜 궁금하다 41% 이제 얼마 안남았어 딱 60% 찍고 한번 들어와 보죠 만 레벨 7이네 어우 느낌표 또 누구 나왔네 쟤는 처음인거 같은데 미카사? 어? 뭐야 미카사 더 있었어? 현재 병단 설비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에렌이 아니 모든 병사 곤란합니다 이 상황에서 에렌이 아니 이게 뭐야 에렌 걱정 아니야 이거 임무를 담당하는 병사가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지구분입니다 모든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수 토벌 이상 훈장 10개 특강이야 어 쉽네 미카사 스토리 하나 더 볼 수 있다니 개 재밌겠다 반격의 봉화 고전하는 아군을 구하며 포대를 빼앗고 함정 가동을 지어놔라 근데 이런거 다 필요 없어 함정 이런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볼때는 그냥 썰컹 썰컹이야 리바이 리바이 그냥 진격에 리바이 찍는게 어 가장 좋습니다 자 추천 한번씩 누릅시다 음 다른 것보다 비참아서 그런것도 있지만은 리바이가 너무 뭐야 아 SOS인줄 알았네 리바이가 너무 좋아요 어 오우 날려버렸다 구한건가 포격 준비 종료까지 리콜을 지어놔라는데 초영 아 그냥 뭔 말인지 알았다 오는거 잡으라는거야 디페 난 내가 포격으로 싸워야되는건지 알았어 오케이 데미지가 그냥 미쳤어 됐어 됐어 어 리코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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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하고 가죠 뭐 여기 뭐 느낌표 있는데 아 이거구나 각성각성 오우 아르미는 조정하는 애인데 진짜 편해 애들만 옆에 좋은 애도 붙어주면 진짜 편한 애예요 딱션데 가만있어봐 칼을 다 끊어야되네 얘네 끊어주지 뭐 그러면 그냥 아 아니 잠깐만 아 멍청한 아 멍청한 멍청한 소녀 아 저거 진짜 그걸 또 걸렸니 너는 아 못 구해줘서 미안하다 아 구했어야 됐는데 C랭크가 안잡히는데 B랭크가 혼자 잡혔어요 오 못 구해줘서 미안해 가자 너의 희생을 기억하마 아 나의 희생을 안잡힌다 아이템 없어도 난 간다 아 가스가 없어서 1타밖에 안 되는 거냐 그리고 가스 먹어야겠네 안되겠네 가스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처음에 진짜 허접이었죠 지금도 허접이야 오우 이거 봐 허접이야 됐어 하아 하아 자 느낌표 얼마지 구하러 가자 잠깐만 회복 한번 해야겠다 나 어딨어 먼저 자 이제 저거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마리 남았어 두 마리 박사 남은이 왜 잘생긴 얼굴에 캠을 안키고 하시지 아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접대가 그냥 아주 살랑살랑 그냥 그냥 어 좋아요 멘트 좋아 아아 아